다이가 하오, we are 인피닛! 마카오 인스피닛 여러분! 저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올 11월 저희가 인피니트 팬미팅 2018 인 마카오를! 마카오에 계신 팬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될 예정입니다! 이번 팬미팅은 저희가 3년 만에 다시 마카오로 가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받은 응원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멋진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셔서 열년을 환호성 맞이해 주실 거죠! 그럼 우리 11월 24일 블러드웨이 마카오에서 이쯤이라고 만나요! 안녕! 그때 봐요! See ya! 안녕!